2020년 11월 14일 선우의 영상이기 진짜 요즘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영상이기를 찍는다 요즘은 진짜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안무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라이브 연습도 하고 해서 정말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어제는 뮤직비디오 첫 촬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드라마 씬밖에 없어서 열심히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난 그렇게 일단 어제는 드라마 씬이 되게 많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은 이제 군무 씬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확실히 군무가 끼어 있으면 조금 더 힘든 것 같고 드라마 씬도 힘들긴 하지만 군무 씬이 좀 더 단체로 다 맞추는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힘들고 뭔가 좀 더 다 맞추고 난 뒤에 좀 더 보람찬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 매번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봤고 감독님들도 할 때마다 좀 달랐어가지고 되게 좀 처음에는 이제 좀 호흡 외워주느라 서로 호흡 외워주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점점 더 매일매일 보고 하다보면 더 친하게 좀 더 친숙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게 친숙한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되면 좀 더 연기나 군무할 때 좀 더 몰입이 더 잘 되고 뮤직비디오 촬영도 되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거를 저번 뮤직비디오 촬영 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촬영을 할 생각이다 내일도 이제 군무 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체력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이제 드라마 씬도 점점 더 화면 횟수를 좀 늦은 것 같아서 빠르게 이제 씬을 끝내고 군무를 좀 더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연기에 혹시 재능이 있나? 이런 생각도 가끔 이렇게 드는 것 같다 근데 확실히 드라마 씬을 할 때는 좀 오케이 것도 되게 빠르게 나고 매번 할 때마다 좀 새롭고 이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 군무 씬도 또 빠르게 이렇게 후다닥닥 되면 또 멤버들끼리 이렇게 벌써 단합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됐구나 하는 것도 느끼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뮤직비디오 촬영은 힘들지만 또 얻는 것도 많고 보람도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많겠지만 그 많은 것들도 어떻게 찍게 될지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 같다 오늘 선우의 영상일진을 마치도록 하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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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